인싸 모자 한번 이렇게 준비 됐습니다. 좋습니다. 자 그럼 귀 좀 긋 잘 듣고 맞춰주시기 바랍니다. 문제 나갑니다. 나의 비올레타. 아이즈원의 비올레타. 정답. 좋습니다. 첫 번째 문제 바로.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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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잘 알았네. 난다. 아니 근데 춤을 춤을 다 외우고 계시네요. 그냥 채령이가 하는 거 뒤에서 조금 훔쳐봤습니다. 아 이걸 채령 씨도 하신다고요? 그럼요. 아주 잘해요. 아 보여줘. 아 보여줘. 아 보여줘. 잘 나왔다. 자 음악 주세요. 아 예우 씨. 네네. 아 진언니 분이 아이즈원의 채연 씨. 어 맞아요. 안 맞으시죠? 네네. 아. 영상 편지 하나 남기시지요. 언니한테요? 네네. 언니 나 아이돌 라디오 나왔어. 부럽지? 잘 있어. 간결하네요. 네네. 좋습니다. 자 그럼 계속해서 문제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. 자 다음 문제 주세요. 정답은? 박진영 PD님의 허니. 박진영의 허니 정답. 역시. 아 좋습니다. 자 그럼 바로 다음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다음 문제 주세요. 자 한 번 더 들려 드려요. 자 목소리 톤의 주인공이 누구일지 한번 주목. 네 네. 한번 귀를 쫑긋하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자 음악 주세요. 이 노래는? 자 팬분들 알려주시면 어떡해요. 알려주시면 어떡해요. 붐붐? 아니 무브. 무브. 땡입니다. 태민 선배님의 무브입니다. 붐붐땡입니다. 네네. 아 아쉽다. 태민의 무브였죠. 네네. 한 번 더 하나씩 들어보시죠. 첫 번째 자 네. 아 근데 이번 문제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. 자 그럼 다음 문제 드려볼게요. 한다고? 이거 어렵네요 아 이거 어려워요 맞아 맞아 자 자 그럼 한 번 더 정답은 아이오아이 선배님의 핑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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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 정답입니다 핑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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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want to be me 아 이걸 어떻게 맞췄을까 궁금해집니다 좀 어려운 문제였는데 자 세 문제를 맞추셔서 성공이긴 한데 나머지 문제도 한 번 맞춰보시겠어요? 네 도전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문제 하나만 한 번 드려볼게요 자 음악 주세요 아 안돼 아 잠깐만 잠깐만 자 이 노래는 네네 아 청하 선배님의 스냅핑 정답 I don't I don't I don't I don't 스냅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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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know I know I don't I don't 스냅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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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aby I feel you 자 이렇게 해서 미션 성공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자리에 들어와 주시고요